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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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해? 네. 아, 이거 아까 사진을 봤던 비옷이다. 깔끔하고 단단한 거 잘했어. 어떻게 보면 뱀같이 생기고.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기린? 네, 스피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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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미안해. 말아 미안해. 찌돔 모. 찌모도, 찌돔 모. 아, 아, 아. 머리가 너무 타이트해서 쭈그려야 돼요. 스납소 타야 되는데, 모닝 탄 기분이야. 모닝이 돼야 하는 겁니까? 나 건너 달려, 파다리. 파다리. 찌나. 망 바쁘네,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려. 나 먼저 내려. 여러분, 찌돔 노릇 탔는데 가방에 똥이 묻었어요. 잠깐만요, 잡아봐. 내가 소독 티셔츠 좀 줄게. 닦을 수 있겠어? 일단 1차로 그거 닦고, 2차로 한번 내가 닦을 때. 똥! 어디? 말똥. 뜯었어. 말똥.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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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버리고 올게. 나 왔어. 나 왔어. 쓰레기통 많았는데, 쓰레기통 어디 갔지? 쓰레기통이 안 보여요. 어제까지 쓰레기통이 없어지지?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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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줘야 돼. 얼마야? 몰라. 나도. 드라이버까지 같이 한 거라서. 롱시아 잠시 기다려 여기 기다려 아잇 안녕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고 갔어 돈 페이 네요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망이 이걸 결제할 거 배, 보트값 결제에다가 택시비까지 결제했어 그럼 이 정도면 10만 루피아 많아서 정두 담아서 줘야 되지 않아? 더 줘야 돼 인당 10만에서 10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100만 루피아 아니면 동성들한테 용돈을 주던가 그때처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티켓! 티켓! 응! 복도 파시네 큰 배로 가네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구나 매노만 갔으면 작은 배일텐데 우리 그때 매노 갔을 때 작은 배였잖아 어 맞아 맞아 요런 거 맞아 맞아 얘만 여서 좀 볼까?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꺾인다 짐 어 이제 출발하려나 봐 응 오 웬일로 시가 맞추네 확실히 매노만 좀 없어 근데 여긴 뭔가 좀 더 정갈한 느낌이네 길이 티가 파티성이라면 여기는 휴양성 매노만 오지 올 사람만 오지 내가 이런 식사에 왔어 뭐였어? 알지? 못드..? 근데 지금 차라리γα 옷을 나오지 비... 막이 비율이 poor 너무 많다 지금 찍어요 살들 내린다 요새는 오랜이네 바뀐 방사를 한음 오랜만이네 나이렐로 등도 3,2,5 훨씬 정글하고 깔끔해졌다 아 왠지 정신에 들고 있는 것 같던데? 아우! 그렇지 않았네 우리 집에서 1분정도 일어날 수 있겠네? 망 덕분에 되게 순조로워 땡큐 망! 와 여기 아스팔트 포장했어 아 포장한거야? 우리 저번에 여부가 많이 기다렸잖아 어 여기였지 여기 땅 다 파놓고 난리났었는데 근데 포장이 되어있는데 왜 벌써 또 선을 다 지워져가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Where are you staying? 멘티기 boy or princess 멘티기 boy? Princess? Princess? 도로는 바뀌었는데 가게들은 뭐 바뀐 게 없네? 어 2차인가 보다 갑시다 저쪽으로 아 에어컨은 없구나 이런 차들이 있어 에어컨은 없네 엄마 나 솔직히 여기 오면 엄마 아빠가 생선한 줄 알았는데 나 초코를 못생각나 해도 엄마가 이거 좀 서운한데 그랬길래 원래 내리사랑이잖아 이러더니 엄마가 할 말 없다 초코사랑 너 이거 발음 좀 제대로 해줄래? 이렇게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 아무리 아시가 진배 틀어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왔다 뻔한거야 왔다 보았 좀 말해주고 미쳐나? 비록 에어컨은 없지만 시원하다 이런 귀도 있어 여기 룸복이 뭔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없다기보다는 공항을 가기 전에 붙인다는 개념이 룸복공항 때문에 그런 거 추고도 잘 돼 있어 빌리니에서 여기 나오는 게 편하잖아 배를 짧게 타니까 관광 쪽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 근데 그것도 나를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조용하고 오히려 와 프린세스 써있다 닭들아 비켜! 치킨! 비켜! 산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와 2개로 올라가니까? 밥 먹으러 절대 못 내려와 계속 가세요 예스 예스 아닌가? 어 쏘리 아니었나봐 담댕댕님 사고 치셨죠? 오 됐다 땡큐 아 있었어 엄청 사리야 하이 땡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 쳤어 다 쳤어? 아 아 벨 이쪽도 문이 있긴 한데 영어 망하는 거 아니야? 누가 오나? 이리 오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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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러 한창 와야되나 보는데 아 이거 보고 사진을 봤던 그곳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 안내를 안 해주네? 왜 체크인 웨어? 네임? 네 내 걸로 했나? 자기 걸로 했나? 이름만 확인하고 바로 뒤로 가나 본데? 오 오 이렇게 넓어 너무 금방 있어 오 잠깐만 나 못 들어가 침대가 세 개 엄청 넓어 여긴 뭐지? 여기 미러같이 돼 있어 화장실이 아 심지어 여기 뭐 뭐야 베란다? 하이 오 여기 바람 되게 잘 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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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는 방이 딱 한 개네 이 건물 하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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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식당이구나 우리 위로 내려오면 돼 뒷문으로 건물만 방이 하나고 여기 방 4개네 여기 2개 위에 2개 우리 예약할 때 저번밖에 없었어 이거 큰 방 여기가 제일 큰 방 한거야 수영장은 생각보다 조금 작아 아기자기에 또 뭔가 미끌미끌해 보이는데 이거 나쁘진 않은데? 내일 들어가봐 알겠지 타일이 오래돼서 그런 거 같아 여기 괜찮아 물 색깔 택시가 드디어 왔다고 합니다 굶주린 배를 붙잡고 일단 쇼핑센터로 갈게요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이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니면 도착해서 자기야 근처에서 누드리라도 하나 근데 왜 오토바이 소리가 날까? 어 블루보드다 여기로 나가면 되겠다 소텔 앞인데 공사중 난리남 여기 블루보드 맞아? 어 Excuse me Hello Hello 무사히 택시에 탑승 했습니다 여기는 야자가 묵어져서 뭔가 정글 같아 역시 일단 오토바이들이 좋네 우리는 길막혀서 못 가는데 뒤에서 이상한 차가 으르렁거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다 걸려가지고 여기서 뭔가 했나보다 교회 근처 이런 건가 봐 여기 지나오니까 다 풀리네 이거 때문에 했네 탑승 탑승 어? 나 막 눈 돌아가는데? 나 신발 바꿔도 돼? 이건 티크 딱딱한데? 완전 좋아 보이는데? 좀 아래쪽에도 있어서 만약에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좀 아래로 내려가도 돼 이런 거 우리 할머니 화낫 드리면은 잘 쓰실 것 같은데? 여긴 좀 더 뭔가 있어보여 옷은 관심이 없어서 옷은 그냥 패스하고 가방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 라탄백 하아 사줘 어? 올 여름 이거 보도다니게 가격도 괜찮네 하아 이 문양 너무 잠깐만 나 이거 69,000원이야? 아니 잠깐만 헷갈려 6,900원이잖아 어 6,900원도 안 하지 한 6,000원 좀 하겠다 여기 가장 좋은 점 따라다니지 않아 아 없구네 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그거는 얼마고요 이거는 뭐 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아 언어관 통해서? 어 아 가보자 쟤 못 알아듣는다 아니 근데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어 손님 근데 다 그냥 냅둬 물어보기 전까지 우리가 딱 좋아하는 번치플레이 어 빨간 개나 파란 개나?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아니 나한테 어울리는 걸 보라고 자기 취향 안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본 건 내 취향이지 뭐 여기서 조금 사고 저기서 뭐라고요? 여기서 조금 사고 저기에서 조금 사고 많이 사고는 안 했잖아 많이 사면 결제가 안 될걸? 돈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될 거야 이거 힙하지? 호든아 호든아 쇼죽이야 이거 여름 한정 쓰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보기에는 난감부티즈에서 식탁까지 다 닦고 다닐 거 같아 원래 끝에서부터 누울해주고 얘가 점점 풀리는 게 빈티지의 멋이라는 거야 이거 바닥에 까는 거 아니야? 만족하셨습니까 쇼핑은? 담바 하나에다가 가방 하나를 샀는데 149 14900원 밖에 안 나왔네요 아래로 좀 내려가볼까? 내꺼 핸드폰 좀봐 이제 잠시 우리 기다린 거야? 설마 너 기다린거야? 너 기다린거야? 네 여기 이제 걸어다니고 여기 이제 걸어다니고 먹을때 올start 여기는 진짜 먹을게 있네? 아 이거 또 붙여야 돼? 응 배고파 배고파 어슬렁 어슬렁 뭔가 잘못 보면 약간 개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아 배고파 아까 거기서 이 바지 얼마였지? 아 바지 너무 탐나네 그래서 오늘 하늘하늘하게 그냥 이거는 파란한데 나는 망고가 먹고 싶다 아 근데 옷 가격이 달라졌는데? 비싸? 여기 오니까 바로 10만 룩인데? 아 좀 많이 비싸요 그래도 이거 9,000원이란 얘기야 저기에 잔뜩 있어 저 아래도 있고 왔다 갔다 뭐야 어떡하라고 나 인도네시아하고 들려 나 약간 한국말 한국말에 나오는 줄 알았어 저 차도 지금 저 서있는데 고장 났네 봐 표시는 것 같아 아 우유 드라이버 다이빙하러 가가지고 그 위에 배 위에 거기다 머리 그냥 시게 박았고요 오늘도 조그만 배에서 앞자리 가겠다는 욕심에 후다닥 가다가 그냥 그대로 가서 박아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제는 머리 감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만나니까 혹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멍청이가 된 것 같아 약간 지능의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머리 박은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의 폭력성을 자꾸 깨우지 마 심각하게 배고파 지금 아 플로그야 네 enjoy you can see first 아 stick select thank you you're welcome this is for straw yeah 아 straw and this one if you directly drink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 먹어 배부를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흔들면 되나? 근데 밥 먹으면서 이걸 같이 주문한다고? 주문하신 분이 스묵이 있으잖아 맛있어? 그냥 맛있어 아니야 겁나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빨대 대고 물으면 되는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분이 오셨어 나는 이거 치킨 달콤한 치킨 스위트 치킨? 자기는 그거 지옥에서 온 소고기 지옥에서 온 소고기야 될까? 오 묶어맘이 올라와 한국다는 다른 매운맛이 확실히 뭔가 한국에서 먹은 매운맛은 지긋이 올라오는 매운맛이 하면 얘는 뭔가 확 우는 매운맛이야 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 먹고싶다구 뭐 이거 뭐 무슨 까먹봐? 까먹은 사람인데? 오 얘는 사면 안되겠다 다 불렀다 깔끔하고 단단한 거 잘했어 어떻게 보면 뱀같이 생기고? 탈락이 그거래 뱀과일 으으 징그럽게 생겼어 이거 괜찮다 나 고를 줄 몰라 상처난 거 없고 단단한 거 소고기 이것도 귀하지 않나? 망집에 갈 때 살갖고 좀 꼬볼까? 여기는 별로 안 귀한 거 같은데? 뭐 얼마야? 몰라 안 꼽았어 아니 여기 붙어있어 1,000루피야 3,000루피야 와 진짜 싸다 3,000원 좀 안 하는 건데 뭐야 이거? 소스야? 그런가봐 헐 대박 콩나물 소스도 봐라 뭐야 이게? 뭐 젤리야? 이런 게 있었네 난 남편한테 꼬셔서 빵을 잔뜩 샀어요 오늘 야식이라니까 빈탕 안 샀다 빈탕 필요요? 아니 안 필요해 어떡해 술 안 먹는다고 하지 빵을 잔뜩 샀 거야 미켜 미켜 2인경 길막하고 있어 2인경 길막하고 있어 하.. 너무 많다 가로들도 많아 여기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나? 여기 그러면 차를 돌려줘 오케이 내가 뒤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5,000루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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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위험한데 어 근데 다리 너무 동그랄서 라이트가 필요 없긴 하다 오늘 다행이다 그래도 응 자기야 자기 가볍지? 어 나 먼지 가볍더라 우와 이거 뭐야 얘네들 바글바글하게 붙어있어 아저씨 잘 내려가셨어요 라고 연락 한번 해보라고 아저씨한테 연락해보라고? 여기 내가 사는 집도 왔는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너무 삐짝있다 있겠지 어딘가 새끼들 와서 똥 싸고 갔어 어? 그러네 똥 싸고 튀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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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터멜론 찍고 있어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너 알려줘야 돼 이리와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